삼성 나이온즈와 데이비드 뷰캐넌의 동행이 이대로 끝날 것으로 보입니다. 재계약 가능성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고 사실상 결별 단계로 접어든 분위기인데요. 삼성은 4년간 에이스로 활약했던 뷰캐넌에게 재계약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뷰캐넌 또한 메이저리그 모구단의 영입 제안을 받았으나 삼성과의 동행에 무게를 뒀는데 하지만 외국인 선수 셀러리캡이 꽉 차는 바람에 양측의 의견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구단이 제시할 수 있는 조건은 정해져 있고 뷰캐넌도 아무리 한국 생활에 만족하더라도 프로 선수이기에 구단의 제시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한 게 현실입니다. 더 이상의 시간은 약이 될 수 없는 상황에 양측은 사실상 결별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후문입니다. 또한 삼성도 플랫미를 가동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뷰캐넌은 2020년부터 4년간 삼성 소속으로 113경기에 등판해 54승 28패 평균 자책점 3.01을 거뒀습니다. 데뷔 첫 회 15승 7패 평균 자책점 3.45로 구단 역대 외국인 투수 최다승 타이 기록을 세우며 지긋지긋한 외국인 투수 잔혹사를 끊어냈습니다. 2021년 16승 5패 평균 자책점 3.1형으로 개인 최다승 기록을 작성해 다승 부문 공동 1위에도 등극했습니다. 2022년 손가락 부상 여파로 한 달가량 전력에서 이탈했으나 11승 8패를 거두며 3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 행진을 이어갔고 지난해에도 12승 8패를 거두며 외국인 선발 특급의 위용을 뽐냈는데요. 마운드에 서면 든든한 에이스로 활약한 그는 덕아웃에서 분위기 메이커로 변신하고 젊은 투수들의 멘토 역할까지 소화하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한편 삼성은 올해 외국인 선수 구성에 변화를 줬습니다. 3년간 주축 타자로 활약했던 호세의 피렐라 대신 데이비드 매키논을 영입했고 또 알버트 스와레즈의 대체선수로 삼성에 합류한 테일러 와이드너를 보류 선수 명단에서 제외하고 코너 시볼드와 손잡았습니다. 투수 시볼드와 타자 매키논에게 신규 외국인 선수 최대 금액인 100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삼성이 외국인 선수 3명에게 쓸 수 있는 총액 44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를 제외한 240만 달러가 뷰캐넌에게 투자할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삼성이 뷰캐넌과 2년 계약을 맺을 경우 최대 490만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뷰캐넌을 제외한 다른 외국인 선수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으로 만약 뷰캐넌에게 2025시즌 250만 달러를 안겨주면 다른 두 선수와 재계약 시 줄 수 있는 금액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무작정 뷰캐넌에게 큰 돈을 쏟아붓기 어려운 이유로 사실상 삼성에서는 뷰캐넌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제시했지만 뷰캐넌의 마음에 들지 않아 계속 소식은 지지부진해지고 결국 결별의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뷰캐넌의 마음이 변해 기존의 금액보다 조금 덜 받고 만족한 한국 생활에 조금 더 의미를 둔다면 계약 소식은 다시금 급반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4년 동안 헌신한 뷰캐넌이라도 삼성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